저는 김나라입니다. 스타일리스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. 내가 나로서 존재함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. 요즘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닌 진짜 나다운 모먼트를 찾고 있어요. 내가 나다워질수록 누군가에게 더 큰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자연과 함께 자라서 자연물에서 영감을 받은 악세사리들을 좋아해요. 벌레 모양의 목걸이, 꽃 모양의 헤어클립, 눈물을 닮은 귀걸이 같은 것들이요. 때론 망상에서 뻗어나간 나만의 드로잉을 하면서 즐거움과 에너지를 얻어요. 그 순간이 가장 몰입되고 기뻐요. Catch your happy moments. 3, 2, 1, 철캉! 1, 철캉! 2, 철캉! и